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복면가왕 가왕 누렁이의 첫 가왕방어전 세븐상연 정체 추리 관련 뉴스입니다. 오는 일요일 방송되는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누렁이의 첫 가왕방어전과 최강 복면가수 8인의 듀엣 무대가 공개된다. 21인의 스페셜 판정단으로는 원조 꽃미남 댄싱머신7 수드래곤 김수용 3연승 가왕 유미 밤안의 슬픔으로 가요계를 주름잡은 김동규 공의로비 장호일 실력파 보컬리스트 조장여 육중환 밴드 육중환, MZ세대 대표 래퍼레원, 데스 K POP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현재상연 꽃바람 여인의 주인공 조승국, 원조음색 퀸 애지원 민 만능 엔터테이너 박찬민, 트로트 루키 이도진 코미디언 유령빈이 판정단으로 합류에 풍성한 입담과 날카로운 추리력을 뽐낸다. 지난번 4연승 가왕 작은 아씨들 밴을 꺾고 175대 가왕에 등극한 누렁이 그는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하현우 돌덩이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200% 소화하며 폭발적 가창력을 뽐내 판정단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 방송 이후 그의 정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가 첫 가왕 방어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과연 복면가왕 최초의 가왕 누렁이는 복면가수 8인의 견제를 뚫고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원조 꽃미남 댄싱머신세븐이 오랜만에 복면가왕을 찾는다. 그는 변치 않는 꽃미모와 녹슬지 않는 명불어전 댄스 실력까지 제대로 뽐낸다는 후문 두 복면가수가 세븐의 열정 댄스를 선보이자 판정단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세븐은 직접 무대로 올라 고난이도 프리즈 동작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원조 댄싱머신임을 증명한다고 몰을 사리지 않는 그의 댄스에 판정단들 역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과연 판정단과 복면가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세븐의 무대는 어떠할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또한 대세 K-POP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현재와 상현이 복면가왕에서 제대로 맞붙는다. 두 사람은 한 복면가수의 정체에 대해 엇갈린 추리를 내놓는데 두 복면가수의 무대를 지켜본 더보이즈 현재가 이분은 아이돌이 전혀 아니다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자 이를 듣던 상현은 저는 반대다. 오히려 그루브가 있었다. 라는 반기를 든다고 두 멤버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후문 과연 이 불꽃 튀는 추리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화제의 가왕 누렁이와 그에게 도전하는 실력파 복면가수들의 치열한 듀엣 무대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10분 복면가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이었습니다.